안녕하세요. 오늘 아이좋아 은혜가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강진을 위치한 신전초등학교에요. 학교 운동장에 놓기 위해 아이좋아 은혜 두 대를 신청했어요. 새 학기와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흔들든 해가 있는 학교가 더욱 정감 있는 학교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겠죠. 100% 핸들웨이드로 제작해 디자인도 예쁘지만 색상도 파릇파릇 붐을 연상시키는 색상으로 화사하게.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직접 공문해 원하는 곳 어디든 완벽하게 설치까지 해주니 역시 아이좋아 은혜가 최고죠. 기내 무기는 특수 제작한 3톤을 겨디는 줄로 연결되어 끊어질 염려도 없답니다. 기내 무기는 특수 제작한 3톤을 사용할 때 기내 무기는 특수 제작한 3톤을 사용할 때 기내 부정적 도착한 그내사 기내 무기는 특수 제작한 4톤을 사용할 때 아름다운 나뭇결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나무 그네가 운동장에 보여주니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학교에 오면 한 번씩 앉아 그네 타는 재미에 학교생활이 더욱 즐겁겠죠? 아름다운 나무 그네가 운동장에 보여주니 학교생활이 더욱 즐겁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그네가 운동장에 보여주니 학교생활이 더욱 즐겁습니다. 친구들과 흔들그네 타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아이즈와 그네가 응원할게요. 3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이라고 하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1월 드디어 영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